아니 이제 어제 PS 영상 보는데 카사딘이 떡상 리스트에 있더라고 아 이것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죠? 음 그래 그래 카사딘 좀 해보자 떡상 했다고 하니까 카사딘을 띄워놔 정글이 고민할 때는 AD를 하라고 살짝 그 언지를 주고 이렇게 정글이 바로 안 고르는 거면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말 없이 살짝 떠보는 거야 우리 상체 AP AD임?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는 이제 AP를 띄워두면 그죠? R이 비해고 8 어수 카사딘 한번 갈까? 극딜 카사딘 마렵긴 하네 여기서 가속을 좀 챙기고 루덴 카사딘 오랜만에 한번 갈까요? 극딜 루덴 카사딘 이 코어를 폭스의 급을 이렇게 가볼까? 요즘 그 두 개가 밸류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막고 W 데미지를 Q로 좀 막아야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도 CS를 좀 버리더라도 강 나왔는데 이거는 쥬웃! 가버려! 정말 빨리 써야지 임마 아우 좋았다 렉사이야 이런 거 대포만 Q로 먹고 좀 사려야겠는데? 비해고도 있어서 렉사이를 보네 그냥 쓰레기 미드라 미안하다 렉사이야 도움을 줄 수가 없구나 아직은 라인부터 밀자 와 진짜 잘살뻔 했는데 너무 아깝네 어허? 얘 뭐야? 아니 야 카사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임마 어 바텀 네이스 아니 이걸 안 도망가고 박을 생각을 하네? 난 뭐 6넷 비어온 줄 알았어 가고 있긴함 아 저기 바로 죽어? 너무 아쉬운데? 아쉽다 마나가 없어 이게 비해고가 원콤이 안 녹네? 궁을 그냥 점멸을 얘네한테 썼어야 됐나? 오케이 비해고 있어서 더하면 안되겠다 잘 만한데? 난 좀 야미 어우 달다 맛있다 사비 응 궁 뺐잖아 한잔에 확실히 가니까 좀 데미지 야무지게 잘 나온다 그죠? 잘 만한가? 아 좀 아쉽네 와우 오나마스 체력 레전드 밀다가 미니엄 맞고 죽는거 아냐 이거? 오 그러지마라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아 저기 좀 아쉽네 결과가 그죠? 안 좋게 나왔네 카멘이 바로 안들어가고 한턴 쟀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내 궁쿨을 기다리면서 가보죠 가보죠 좀 삥 돌아서 가는중 어우 야 이거 왜케 안죽어? 왜케 나다 가보아남 오 행했구나 그래그래 좋았다 예고가 있나? 이걸 어떻게 더미는거지? 예고가 있나봐 뭐야 흐허허허 아니 그냥 혼자였어? 아리아? 오 잘가렴 그불까지 갑시다 여기서 메자일을 올리는거보다 그냥 그불 가는게 데미지 더 셀거 같애 원컵 낼만한데 한번 노려볼게요 이거는 와 저기 안죽어? 개반데 폭쇠가 아리한테 들어갔으면 아니 캐틀한테 들어갔으면 잡았겠다 이게 왜 럭스한테 들어가냐 가볼까? 가볼까? 너무 들어가진 마 잘못 들어가면 죽어 욕먹자 그냥 욕먹는게 맞는거 같은데 긴공원은 더 들어오진 않네요 가비 어우야 너무 아프다 데이스요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아유 좋았다 그래그래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 메자이 일단 산 다음에 나중에 아니다 아니다 급을 가자 그냥 이미 사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나이야 나 이거는 안갈게 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어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근데 바론 줘야겠다 야 난 그냥 바론 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미 세명 죽어가지고 가보긴 할까 시야가 없다 근데 사비 전멸이라도 있었으면 여기서 몇명 데려가긴 했을거 같은데 전멸도 없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님들아 저 이제 템칸이 없어요 그냥 템트리 망했음 미래가 없는 템트리야 이거 어떡하냐 메자에 20스택 쌓는 수 밖에 없다 이거 좀 시킬트리 잘못 올린 그런 느낌이랄까 아 저기 안누거 아 저기 안누거 데미지는 이거 이거 데미지 하나는 이거 이거 마시잖아 그냥 딜 하나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저기 안누거 아쉽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 야 이건 진짜 인정 캐트리는거 전혀 못왔음 자 이러면 템칸 좀 나왔죠 오히려 좋아 야 템칸 생겼어 캐트리 여기 숨어있을줄은 아니 상상도 못했네 캐트리 여기 숨어있을줄은 아 몰라 일단 가보자 아 몰라 일단 가보자 러뷰 그래도 좋은 소식은 상대 케이틀린이 아직 소천사가 있네 음 그래그래 안좋은 소식임 근데 그나마 다행인건 멜모셔츠는 아니야 어 한잔해 아직 멜모셔츠는 안갔어 빠지자 오오 카메라 또 해냈구나 아이고 잘가 아니 터치를 맞아버리냐 이번 전멸 이용해서 캐트를 한번 원컵 내봐야겠다 아쉬운데잉 아쉬운데잉 어어? 아쉽다 캐틀 노스펠 아니 여기도 다 적었어? 게임은 안 끝났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요 그리고 캐틀 수호천사 빠지고 이번에 전멸이 있어가지고 원컵낼만 하거든요 그런 각인 한번 봐야겠네 용에서 한번 잘해보자 어디 릴로와 아리야 어디 릴로와 아리야 어디 릴로와 아리야 다행이다 컴 어우 왜 이렇게 안주고 이거 다행이다 해 냈잖아 한잔해 원컵 내쳤잖아 오케이 오케이 곧 05 가자 상대 마저템 좀 올렸잖아 상대 멜모셔스도 있어 이제 이렇게 가자 진짜 풀 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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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몸은 약해 케이틀인한테 헤드샷 한 세대 맞으면 좋거든요 돈은 조심해야돼 그래도 하필 바다형이게 좀 아쉽다 불용이나 불용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와 저기 안죽어 아쉽다 더 죽으면 끝나 얘들아 그래 그래 그냥 죽어 주자 나 이거 아니라고 봐 갓템은 좀 막고 싶은데 아 가비 아이고 저게 어 다행이다 그래도 살았어? 살았으면 냈어 가론 바로 달리면 어때? 가론을 바로 달리는거야 상대 정비할때 이거 더 못하나? 어? 저기 했는데? 다음 다음 가보자 가보자 세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가는중 어 아 이게 안죽어? 안 끝나겠는데 이러면? 아 너무 아쉬운데? 궁을 바로 안쓴게 캐틀 전멸했는지 몰라가지고 보다 쓰려고 쟀거든요 아 여기 좀만 천천히 하지 이거 무조건 끝난건데 빼자 장로 봐야돼 우리 신발을 파는건 아닌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속이 중요해가지고 팔거면 차라리 폭풍세도를 팔고 데캡을 가는게 맞지 않나 지금 이게 맞는거 같긴 해 카사리는 가인 별론가요 혹시 롤을 어제 시작하셨나요? 별로죠 그럼 가인이요 아 이번에 전멸도 없어가지고 좀 힘든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얘들아 힘을 줘 용기를 줘 나한테 용기를 다오 와드 없나? 치는데 상대? 아 이게 안.. 안 돼? 아 나 할만큼 한거 같은데? 해줘 얘들아 장보니까? 장보니까? 주옷 큐 가버려 좋았다 좋았다 이거지 이게 팀워크지 뭐요? 어? 아니 3표밖에 어..그래그래 이거는 파이크가 좀 희생을 하자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그냥 다 해줬잖아 음.. 쏘고요 7만 딜 레전드 방금 뭐임? 잠깐만 이정도로 내가 딜을 많이 넣었다고? 와.. 7만 5천 딜? 수고하셨습니다 카타는 카이사 말고 카사린 해야되는데? 카타리나 나오나? 카타리나면 감전 한번 가죠 감전 카사린이 또 괜찮지 탐전 이녀석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거 어떻게 못잡나? 맞을사람 없나? 아.. 뭔가 아쉽네 라인이득은 조금 봤는데 그래도 혹시? 속나? 그거 당하나? 네.. 이제 너무 유명해가지고 안당하네요 저초 올리지 말걸 그랬어 저거 이제 아무도 안속아 AD 카타야?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미안 왜그러삼 아니 이게 죽어? 잠깐만 어.. 좀 아쉽네 안 죽을 줄 알고 그냥 좀 쨌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아깝다 아이고 바텀아. 그래 그래. 죽었구나. 다 죽었네. 너무 아까운데 저거? 가볼까 한 번? 가고 있긴 해. 나 죽은 것 같은데? 카타가 어디로 올까? 다행이다. 그나마. 근데 이게 알리킬이야. 아쉽다. 카타가 어딨을까? 여기 있다. 못 잡나 저거? 좋아요. 아 너무 아까운데? 4B2 예측해서 타워 쪽으로 들어가는 거 좋았다. 그쵸? Q를 웬만하면 먼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을 끊으려면. Q 이거 개반데? 와 진짜 개바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상대 스킬이 되게 잘 들어왔다. 그쵸? 야 이거 복구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한타에서 킬 어떻게 주워먹는 거 말고는 그쵸? 답이 없는데? 골드 차이랑 랩차가 너무 나. 어 네이스. 야 그래그래. 천천히 복구해보자. 캐니니 해준다. 시간 벌어주니까. 난 좀 천천히 하자. 골드 좀 빨게. 망해서 어쩔 수 없다 얘들아. 그래그래. 나 좀 가면 세지겠지. 아 이거 그냥.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밀고 죽자. 이게 맞아. 타타 텔포도 뺐어. 자르반 터지랑. 미드 타워도 밀었어. 게이득인데? 혼냔데? 근데 더 안 죽으면 사실 뭐 괜찮긴 해요. 여기까지만 죽으면. 이렇게 싸우면 절대 못 이겨. 비에고야. 살만한데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저거. 찍고 가자. 야미. 하하하하. 선원 고맙다. 카타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다음. 다음. 복구 완료요. 하하하하. 맛있다. 이게 설거지거든. 카타야 억울하지? 억울하면 팀 잘 만나야지. 음 그래그래. 급을 먼저 갈까 이거? 급을 나오니까 급을 가줘. 카타가 좀 좋으긴 해. 위험하긴 해. 아니 손은 버리고. 까타야 억울하지. kim2 하이유. 맛있다. 야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미 잡았다 이거. 먹어주면서. 하이. 이거거든? 질 하나는 이거 이거 맛있잖아 근데 그 볼이 진짜 데미지가 말이 안되는데 지금? 밸려가 너무 높아 아이템이 탱커 없는데? 일단 쳐보자 퇴력 안보였구나 자르바나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픈데? 카타리나를 조심해야해 네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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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고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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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고 수고하셨어요 징크스님 수고했어요 이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메제이까지 그리고 메자이를 이제 죽어도 그냥 팔면 되잖아 그죠? 팔고 폭세감은 그만이야 살짝 이런 마인드로 사보자고 뭔 소리야 이거? 뭐임? 으아 잠깐만 시바나야 너 체력템 없잖아 너 장난해? 얘 혼자 올거야? 어 그럼 죽어 야 나 죽을 뻔했네 생각보다 센데? 시바나? 여기 근처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아 오케이 자 폭세 갈게요 자 책 팔고 자 책 팔고 어 폭세 갑시다 오히려 좋아 젠피스 쪽 노려야겠는데 내가? 아유 와 이게 죽어? 사완대를 절 맞았더라면 아 케넨 궁도 없었구나 바로 녹았네 하이야이야 일단 개망하긴 했어 일단 많이 망했어 그래그래 제가 어 바론 치네 이거를 상대 피관리 좀 안되긴 하는데 케넨 궁도 있잖아 잠깐만 아 근데 너무 멀다 다음 아쉽다 내가 딜을 안했더라면 어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러면 님들 이거 소리 뭔 소리에요?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니 아니 뭐 공사하나봐 여기 뭔 소리여 이거 내가 숨어있을게 아 정신 나가는데 데미지 으허허허헣허헣 이게 카타리나? 쉐바나 텔퍼 없긴 한데 가보죠 한번 뱅크서 노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나는? 아유 가볼게요 이거는 어 어디가 호비야 잘가 그래그래 마나가 없다 오쇼 아 아깝다 뭐야 잡았어 저거? 와우 아니 대천사인데 이게 농냐 근데 켄앤궁 있고 정글이랑 탑 잡았으니까 할만한데 하타 들어오면 켄앤궁? 하타 왜케 안죽어 저거 오우 좋았다 음 그래그래그래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간중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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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오 쥐쥐 쥐쥐 개사딘 또 해내셨습니까 이맛이거든 타타리나? 너 라인전 잘했어 어 재능있어 너 그래그래그래 이 게임은 못이겨 죽어요 투표 투표 누워주지? 몰라 알림 오케이 카타 너 잘했어 너 재능있어 음 좋았다 네표 음 그래그래그래 뭐요? 뭐요?